오늘 한 가지 많이 마실 것 같다 보통 매진과 보다 이런 편집창도 한 10% 더 사잖아요 그치 그치 남자친구는 나이키 거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남자친구는 10만원짜리 나이키 10만원짜리 나이키 10만원짜리 그것도 지금 상할까봐 그 비용을 내서 진짜 오빠 이거 셀리버 어디 가시는거야 못해 그런 말 쫄딱 오빠 그거 화장실 셀리버 아니지? 화장실 셀리버 안 돼? 화장실 셀리버 있어 야 차에 또 하나 있어요 크롭스도 있고 다 있어 화장실 셀리버 아 웃겨 좀 좀 그러지 않나요? 지금 원방 네? 뭐예요? 원방? 뭐예요? 뭐예요? 아니요 아니요 인스타 라이브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방송이 시작했습니다 아 웃겨 웃겨 아 네 지금 파주에 파주주 촬영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녁시간이거든요 저녁시간인데 응 동생들이 대화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듣고만 있었어 무슨 뭐 남아가고 있는지? 남아순기 남아순기 갑자기 비가 와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저녁 먹고 지금 대기실에 응 들어왔습니다 응 밥 먹었어 주문아 밥 먹고 맞아 천둥 번개도 쳤어 어민아 아 오늘 가야 되는데 오늘 끝나면 한 2시? 그치? 2시 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두세 두세 한 두세 시? 운이 좋아야 뭐 2시? 응 아 그 놈은 꿈이 좀 좋은 거야 2시 한지 오늘 고기 먹었어 고기 단백질이 필요해서 고기 먹었어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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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? 노래 누구지? 가서 오지마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지? 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뭐 아무튼 이제 방송이 방송이 몇일 남았지? 4일 남았구나 1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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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2시 2시 3시 내가? 내가 내가 내 정체는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궁금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지 2시 3시 형님 식사하셨어? 지금 이제 드시려고 아 잠깐만 지금 옆방에 기준이 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형이랑 인사해야 되는데 라이브 아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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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왕도 하나요?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? 뜨는데? 끝 안녕하십니까 나 밥 시켰어 이제 밥 먹을게 조용히 먹고 왔습니다 아 진짜? 조용히 이따 갈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단태를 보셨네요 오늘 같이 찍는 씬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저녁 먹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난 저녁 먹었고 난 저녁 먹어서 이제 옷 입고 이제 옷 입고 아 맞아 예상치 못한 급등장을 하셨어 맞아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라서 음 이것도 이제 형 드리려고 챙겨왔거든요 영양제 같은 거 기준이 형이 촬영이 너무 많아요 어 촬영이 너무 많아서 이제 또 공연도 이제 곧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잘 이렇게 해야 돼서 이거 공진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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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이 주단태를 무서워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 나이스하고 좋은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알았죠? 나 형한테 인사하고 얘기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잠깐 킨 거니까 잠깐 그냥 깜짝으로 깜짝으로 킨 거니까 다들 저녁 맛있게 먹고 비 오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나가지 마시고 알았죠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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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야지 다음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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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